안녕하세요. 애터미 해외사부 최장호입니다. 글로벌톡톡 오늘 함께할 글로벌 애터미는 지난 10월 오픈한 애터미 카자흐스탄입니다. 애터미 카자흐스탄의 쇼핑몰 다들 들어가 보셨나요? 먼저 회원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카자흐스탄의 회원가입은 만 18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거주자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애터미 카자흐스탄의 쇼핑몰에 접속하셨으면 상단에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누르면 소비자, 사업자, 그리고 글로벌 회원의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소비자로 가입을 할 때는 필수 항목을 채우고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밀번호는 특수문자, 숫자 외에도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가입을 할 경우 카자흐스탄 사업자 등록증과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신분증 사본과 2인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당을 받으시려면 제출서류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현재 에터미 카자흐스탄 쇼핑몰에는 해모힘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을 위주로 약 81개의 상품을 런칭하였습니다. 올해 에터미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제품의 회원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1위는 역시 에터미의 대표 제품, 에터미 해모힘. 2위는 에터미의 대표 건강기능식품, 컬러푸드 비타민C. 3위는 에터미 치약 플러스 세트입니다. 그 뒤를 이어 에터미 알래스카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 텐플러스도 에터미 카자흐스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터미 러시아와 함께 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니, 에터미 카자흐스탄에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에터미 카자흐스탄 쇼핑몰 웹사이트와 앱 하단을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아이콘이 보이시죠? 아이콘을 누르면 에터미 카자흐스탄 공식 SNS 채널로 연결되니 다양한 홍보 채널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처럼 면적이 매우 넓은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인데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중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예로부터 러시아와 인연이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카자흐스탄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발 100일인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바로 러시아계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러시아계의 인구 비율이 약 40%에 도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로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면서 상당수가 러시아로 다시 이주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인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약 1,900만 명 정도입니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형적인 원인이 큰데요. 건조한 초원과 사막 지형이 카자흐스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어? 아닙니다. 러시아어가 많이 통용되긴 하지만, 국어는 카자흐어입니다. 애터미 카자흐스탄 법인에는 현재 약 15만 명의 회원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다양성을 지닌 카자흐스탄 회원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애터미의 다양한 제품 중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주력인 만큼 카자흐스탄의 시장 트렌드를 알면 좋겠죠? 먼저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것은 매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애터미 사업의 가능성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수입 대상국으로는 1위는 중국, 2위는 프랑스, 3위는 미국, 4위는 바로 한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기 침체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한국산 화장품은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입니다. 러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무려 15% 성장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카자흐스탄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는 가을, 겨울에 주로 수요가 높았다면 팬데믹 이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화장품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브랜드로는 애터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라 뉴스에도 해당 내용이 이미 소개되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해모임이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시장의 주목할 점 마지막은 온라인 소비의 증가입니다. 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후 온라인 판매 트렌드를 따라 온라인 소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블로그들에 의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는 애터미 사업의 활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애터미 어플을 통해 스스로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성분이나 먹는 방법에 대해 스폰서들에게 묻는 회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효능이 입증된 제품을 구입하길 원하고 그래서 성분을 까다롭게 따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카자흐스탄에서 애터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또 어떠한지 애터미 카자흐스탄 사업자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소비자들ب scripts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 발맡 된 설포, 아주 좋은 косметика, 그는 Absolute Cell Active.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활의 생활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 그는 우리의 많은 나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ox 를 통했어 서울 telecast에 비잔한 품속을 chuck하는 것 같아 지금 hesoch Đây 모든sten, 노조, 정확한 차는 좋은 음식물 q dork어요 물론 내가 chemical 쿠데 model 끝으로 해도úc ая 크기가 나의 результат으로 유명한 카드와 물론 마법에 일어난통은 즉, 계정 아 Yup 대체 기본 다택 essays 점원을 먹은 momencie 무슨 날ах Awards 자 Knowing IdKral 를strings 친엉 하SON, 쉬운 편. 사이도 할 수 있죠. 및 이러한 주인공에 여러분의 바보셨나요. 여러분의 꿈을 해줘요. 이 기사가 좋은 모습을 의미해 주자들의 뿌리내줘. 이곳 쉐 Vijay 공LC can do 우리의 꿈에 word Park에서 그래가ершев Net prospect Seems like Hos Austin 우리과 함께 점점은 다른 곳에서 사계자 San ca 아 также 아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потребители 아주 사랑하는 방법이 넓은 조각을 좋아한다. 그리고, 희망을 좋아한다. 저는 Atomi의 플레이너가 이게 안내려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무 risks 없나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 희망이 있다면, 여기가 아닌 제품이 지금의 제품을 안고, 아니다, 그는 제 삶의 생활을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의, 벌레인의, 여러분이 지금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일은, 자세한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회적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Atomi это онлайн гипермаркет это платформ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глобальном рынке это инструмент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мы можем строить бизнес по всему миру без вложений я вижу что это очень актуальный и перспективный бизнес где каждый может добитьс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во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все было создано для нас и все было продумано за нас поэтому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ожет добиться здесь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а 중앙 асиа 진출과 유럽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지닌 애터미 카자흐스탄 애터미 카자흐스탄이 회원 여러분들께 애터미 사업 성공의 교두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애터미 카자흐스탄의 많은 상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